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현입니다. 셀렙 론칭을 축하드립니다. K-POP과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독자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영어로 한국의 소식을 알려온 코리아 중앙 데일리에서 연예 뉴스 전문 사이트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셀렙에서 재활동을 빠르고 정확한 영문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글로벌 팬 여러분, 우리 모두 셀렙에서 만나요. 안녕.